이 보시면 이 셀트리온에 이게 지금 홈페이지 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 개요 비전 핵심 가치 이런걸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at a glance 라고 되어있는데 한눈에 알아보게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 개발 퍼스트 항체 바이오시밀러 좋아요. 임직원수 1942명 2019년 7월 기준 오늘이 2021년 7월 28일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시총 상위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에 들어가는 아주 대기업 회사인데 그리고 서정진 회장도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가장 큰 부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거 업데이트하는 거 쉽잖아요 사실.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 2018년 걸로 되어있어요. 9821억원. 램시만 누적 수출액도 2019년 3월 기준이고 글로벌 판매화가도 2019년 기준이고 뭐 생산규모도 뭐 거의 지금 뭐 19만 리터 똑같으니까 이거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2년 전 거 데이터 심지어 매출액은 뭐 2018년도 오면은 이것도 2년 전인 거죠. 20년까지는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는 너무 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한가요? 셀트리온 홈페이지가 너무 한가요? 여러분 셀트리온 홈페이지가 너무하다 1번 피치가 너무하다 2번 한번 눌러줘 보세요.